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많은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체크를 잘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도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오늘도 지수가 상승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스닥 0.41% 고스피는 0.1% 가량 쪽에서 조금은 보합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양 시장 모두 조금 더 많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하지만 누구나 누구에게나 즐거운 시장은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시장이 지수랑은 이제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고 있구나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하시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네요 역시나 지수가 좀 어정쩡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급등하는 종목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에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상한가에는 6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화 페인트부터 해서 DIC까지 이렇게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종목 상한가 이탈 종목이 6종목이 보이네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강세가 엄청 강하게 나왔다 테마 주고 나오는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올라온 종목도 30종목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네요 역시나 좀 개별 테마가 있거나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 그림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을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아쉽네요 자 그리고 오늘 급등했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 역시나 존재하게 되는데 디바이스 ENG라는 기업과 그리고 WSI라는 기업이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 종목 모두 사실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역시나 급등을 좀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디바이스 ENG도 엄청 상한 상승세를 열심히 이어가다가 빠지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WSI라는 기업도 역시나 급등을 하다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엄청 급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좋게 바라보면서 땡큐 완전히 쭉쭉 갈 거야 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 올라오지만 언젠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수익을 빨리 챙겨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는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페인트가 사실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 에폭시를 국산화 했다라는 뉴스로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일인가 라고 한다면 전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산화 성공한 거랑 이걸 상용화하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산화 성공한 것까지는 좋은데 상용화한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국산화를 했으니까는 앞으로 대박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뉴스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게 된 거고 이 정도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점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딘가에 잡아서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매도를 다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추가 상승은 제가 100번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100번 다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상승하는 것을 욕심을 해서 매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저 문현진 멘토는 대박은 없겠다 네 맞습니다 대박을 노리지는 않아요 저는 중박이든 소박이든 소소한 수익이든 그걸 꾸준히 챙기는 걸 유리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올 때 올라오는 40%의 수익을 감사히 여기고 30-40%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그거를 꾸준히 반복해서 매매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지 한 종목에서 100% 200% 수익 내는 것을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좀 안정성 있는 매매를 선호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게 되고요 역시나 지금 상승세와 힘을 봤을 때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도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뉴스를 보면서 또 신규매수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은 금물이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디콕스라는 종목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자회사가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하죠 임상 1상과 2상을 승인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임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단한 뉴스인갑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임상의 단계는 1상 전임상부터 해서 1상, 2상, 3상이 끝나야 출시가 가능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3상이 끝나는 데까지 보통은 7년 걸려요 7년에서 한 10년 걸리는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상, 2상을 한다라는 것은 임상을 1상하겠다 2상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걸음만 할 때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에 엄청나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미친듯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임상 승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500원 이상 정도까지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지 대단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역시나 잘 매도를 하시고 이 뉴스와 이 약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이 더 있으시다 하신다면 충분히 검색해보시고 그럼에도 난 이 종목이 좋고 이 약에 대해서 괜찮게 보고 있어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FN 리퍼블릭입니다 FN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3자 배정 유상 증자 이야기 때문이죠 지금은 채무 상환 금액으로 빚을 갚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16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N 리퍼블릭이 지금은 3자 배정 유증과 함께 제이준 코스메틱의 지분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준 코스메틱에서도 이 FN 리퍼블릭의 주식을 1030만 주를 획득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지분을 획득한다고? 그럼 좋은 거네 그리고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대주주를 통해서 3자 배정 유상 증자로 거의 뭐 한 1600만 주 아닌가요? 2300만 주 정도 신주 발행이 진행되면서 160억을 또 획득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돈으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돈으로 빚 갚는데요 그래서 아 채무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어쨌든 그 빚을 갖고 난 다음에는 발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한 거죠 빨리 돈 갚아야 되는 것이 생겼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쨌든 대주주한테 손을 벌린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역시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깔끔하진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 호재로서 급등을 한 거고 3자 배정 유상 증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가 가진 힘으로 지금은 점상 안가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려고 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FN 리퍼블릭은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 단기에 여기 최근에 사서 수익 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오랫동안 굉장히 들고 계셔가지고 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저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일단 상승의 흐름이 저는 7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상 올라가기에는 재료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올라오다가 역시 750원쯤 오고 나면은 저는 내려가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여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진 마시고 그리고 올라올 때 저는 비중 조절의 좀 포지션으로 잡으시는 게 어떨까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늄입니까 보톡스균, 균주 때문에 소송을 하는 기업이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소송 관련 주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쪽이 코로나 치료제 역할을 한다 그런 뉴스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균주전쟁의 최종 판결이 났어요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하고 균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해서 보툴리늄 톡신 제재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일단 뭐 메디톡스가 이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래도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웅제약도 손해본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저 메디톡스가 가져갔는데 실리는 대웅제약이 챙긴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 허가가 나와가지고 판매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판매 기간을 줄여라 21개월 수입 금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판매 기간을 줄이는 수입 금지 기간을 줄여냈다 뭐 그런 쪽에서 약간은 호재로 발생했나 봐요 근데 어찌 됐든 판결로 따진다면 대웅제약이 지고 메디톡스가 이긴 형태인데도 반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이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성장을 해서 좋아질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한다면은 괜찮은 기업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길 것이다 가지고 투자라는 것은 저는 도박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웅제약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박에서 돈을 따도 기분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을 땄으니까 만족하자라는 관점으로 저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도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이다 또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면은 그냥 운이 좋았구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땄으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그걸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잘 챙겨내시는 관점이 좋겠습니다 저는 19만원 선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런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녹스도 지금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자전거, 알턴 스포츠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관련 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주기도 하고요 또는 2차전지 관련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내용은 사실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 개선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이야기라든지 2차전지 관련 이야기 여러 가지가 엮이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아마도 DIC 영향이 약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DIC가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 주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 관련 주를 엮이면서 테슬라에 부품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회사가 적자가 나면서 힘든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적자가 나더라도 부품 공급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녹스는 그러면 전기차 한번 같이 가볼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따라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세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 일단 상승세가 조금은 강하다라는 점을 통틀어 볼 때 한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 정도쯤에서 저는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DIC는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2,5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힘을 이용한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노리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욕심이지 않나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6개를 살펴보았는데 전부 다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나 3자 배정 유상증자 할게요 나 지금 소송에서 졌는데도 급등하고 있어요 또는 나 어디랑 공급 계약했어요 이런 뉴스로 개별적으로 혼자만 잘난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체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은 지금은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종목,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지수랑은 상관없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를 잡아야 되는데 그 테마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에서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테마, 그리고 두 번째 보안,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게임 관련주지만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 테마들, 뭔가 저점에 있지만 이렇게 테마로서 한 종목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저는 미리 잡아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이 미리 선침해하는 매매 전략을 이용을 하신다면 저는 그걸 어렵지 않게 타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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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